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스포츠 애니메이션의 정수를 담은 영화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하이큐의 극장판으로 카라스노 고등학교와 네코마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라이돌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모 쓰레기장의 결전은 두 학교의 상징인 까마귀와 고양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화는 전국대회 경기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한 번 더가 없는 마지막 싸움이라는 토너먼트 전의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두 학교의 치열한 배구 경기를 통해 팀워크와 우정, 성장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작품은 엄청난 열정과 끝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쇼요와 배구의 진정한 제기를 찾게 되는 캔마의 성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네코마의 세터 캔마의 일이친 시험으로 동료 쿠로와의 우정과 추억, 라이벌 쇼요와의 만남과 경쟁을 현재 진행 중인 배구 시합과 교차적으로 편집하여 완급을 조절한 연출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개봉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100억엔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이큐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닝타임 85분 동안 펼쳐지는 배구 경기의 긴장감과 캐릭터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미츠나 카스 스무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역동적인 경기 장면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심장을 두근거리에 만드는 스포츠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놓치기 아쉬운 작품이니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